새벽기도 5, 6년째 브레이브걸스의 아버지 용감한 형제 어머니의 기도와 기적 기도는 축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올라온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주행의 신화 용감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용감한 형제는 과거 조폭에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데려온 신 과거 가난하고 찌든 삶에서 여유로운 삶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삶에서 성경을 보고 찬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으로 21살쯤 업소에서 일하다 친구가 들려준 사이프러스 힐의 CD에 꽂혀 최고의 작곡가로 버스 지하철만 타는 토버기에서 최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 팬텀 트로페드 쿠페 마이바우 62를 타는 용감한 형제 최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 마이바우 62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남자 강아지 앞에 녹는 카리스마 본인 생긴 것은 우락부락한데 애완견은 너무도 귀여운 골드 펜트하우스는 하늘같은 천장을 가진 복종집 용감한 형제는 5년 전 살던 집을 어머니께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자 아들 용감한 형제 이분이 정말 궁금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인생에 역종의 신화를 쓰고 있는 용감한 형제와 브레이브걸스 크리천 유정님의 꼬복집 광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대체 위기 브레이브걸스 역주행 밀보드 군대 차트 1위 대한민국 군통령 국군 장병께 감사 롤린은 2017년 3월에 발표한 노래다 반응은 미지근했다 지난 2월 24일 유튜브 비디터가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음이란 편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부터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롤린의 역주행엔 군인들의 공이 컸습니다 나혼자 산다 제 2탄 돌아온 역전의 형제 용감한 형제 역주행 2016년 나혼자 산다 방송도 역주행 중 용감한 형제는 브레이브걸스 롤린으로 역주행 신화를 다시 쓰며 5년 만에 나혼자 산다를 다시 찾았다 역주행 신화를 만든 용감한 형제의 귀환 오늘의 의류인 대한민국 히트 작곡가 용감한 형제 브레이브걸스의 아버지 용감한 형제 브레이브걸스 역주행 신화 그 뒤엔 용감한 형제의 희생이 있었다 엄마 바라기 엄마 없이 못 살아 43세 아기가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는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는 어머니한테 물을 사달라고 했고 박나래는 어머니 앞에서는 용형 회원님이 굉장히 귀여우시다라며 놀렸다 요즘 근황 엄마 바라기 아들 용감한 형제는 새벽 4시에 어머니와 함께 분주하게 어디론가 향했다 그나저나 도대체 새벽 4시부터 어딜 가는지 용감한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찾은 곳은 교회 예배당 알고보니 신앙이 독실한 형제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 야거보소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매주 새벽 기도 위에 찾는 교회 기한팔사 새벽 기도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는 원래 가끔 갔었는데 독실하게 새벽 예배 다닌지는 5,6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가 손담비 회원님도 독실하지 않냐고 묻자 손담비는 저도 지난해 성경 통독을 세 번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한팔사가 아직도 배우자 기도하냐고 묻자 손담비는 기도 응답 받았으면 여기 못 나오는 거다라며 웃었다 박나래는 저도 엄마 따라 새벽 예배를 딱 한 번 갔다 대상 타기 전날이다 그 후로는 안 갔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습니다 박나래 새벽 기도 덕인지 대상 수상 그 후로는 안 갔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기한팔사 가야겠다 박나래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용감한 형제 웃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모두가 잠든 시각 새벽 4시 25분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읊조리는 용감한 형제와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그는 일단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새벽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용감한 형제 근데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새벽 시간에 어르신분들은 되게 많은데 새벽 예배에서는 제 또래 남자분들은 잘 못 봤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은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놈 저거 출근도 안하고 젊은 놈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나 험상 굳은 사람이 와서 뭐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어르신들이 오해할 만하네 오늘도 평화롭게 기도하는 두 모자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용감한 형제 엄마 다 했어? 가도 돼? 두 모자의 새벽 기도 종료 용감한 형제 안녕하세요 신도 축하합니다 TV에서 봤어요 신도 더 잘될 거예요 용감한 형제 감사합니다 아멘 용감한 형제의 퇴근길 놀랍게도 다른 차와는 다르게 반대로 열리는 문 바로 이 차가 최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 팬텀 드롭헤드 쿠페이다 그는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면허가 없다 앞으로도 면허는 안 딸 거다 라고 말했다 롤스로이스 찬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기독교 방송 온 정확히 말해 극동방송 온 라디오 DJ 찬송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닌 공중파 MBC에서 재생되는 찬송가 찬송가를 들으며 편안히 귀가하는 용감한 형제 애완견 골드도 편안한 모습입니다 매니저와 카리스마 통화 후 다시 찬송가 아름다운 찬송가 덕분에 평화롭게 귀가한 용감한 형제 브레이브걸스 신곡 발표 앞으로 6월쯤 브레이브걸스의 신곡이 나올 예정입니다 도시락 자선사업의 미래의 꿈 이어 저는 나중에 꿈을 이루면 도시락 자선사업을 할 거다 그 꿈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선사업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계기로 예전에 나간 상가를 갔는데 저도 배고픈 시절이었다 배고픈 노인들이 밥차 앞에 끝없이 줄을 서 있더라 나중에 용기를 내서 도시락 150분을 준비해서 방문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 그게 행복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시안 튜브도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용감한 형제와 브레이브걸스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시안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시안 튜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시안 튜브입니다